이천선생이와 아녀님은 그 기복에 지복한대 공자완 비대물시하며 비대물청하며 비대물원하며 비대물동이라 하시니 사자는 신지용야라 아녀님 사사원은 소위 지노성인이라 구지하 성인자는 의복음의 물시자니 인자니 차경하노라 시장에 와 심해 분허하니 흥물무적이라 조지유요하니 시지증이라 배교어전이면 기중주천하라니 제지호예하야 이안기네니라 급기복례하야 구의승우리라 청장에 와 인유병인은 혼호천성이라 시유물화하면 수망지정하나니 다피선단은 지우정이라 하시니 다피선단은 지우정이라 한사존성하야 비대물청하나니라 언자에 와 인신지공이 인허기선하나니 언자에 와 인신지공이 인허기선하나니 밝은 조망이라서 내 사정전하니라 신시춘이라 흥물무적으로 하나니 기중영역이 유기소손이라 상위즉하니라 상위즉하니라 상본즉지하여 기삼으로 하고 출패대위하나니 비법부도하여 음재군사하나 동자매완 철인은 지기하여 성지영사하고 지사는 여행이라 수지영이 하나니 순리즉유여 종로유이니 조차 운영하여 전금자지하나 슬그며 송송하여 성현동기하니라 이정전서 노노급기복내장 주자집주로다